음악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음악 네, 안녕하세요. 대학일자리센터 김이슬 컨설턴트입니다. 네, 커리어 디자인 코칭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학일자리센터에 방문하셔서 받을 수 있는 진로상담, 취업상담을 의미하는 저희 연세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의 일종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하신 분들, 그리고 지역 청년까지도 다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여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커리어 디자인 코칭은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자기 이해, 그리고 전공 탐색, 직업 탐색, 그리고 직무 역량 강화, 구직 기술 습득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 고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상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런 상담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주제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다섯 단계 중에서 아마 저학년들은 자기 이해, 그리고 전공 탐색, 전공이 본인하고 적합한지, 그리고 직업 탐색, 진로 설정 이런 주제로 신입생들은 아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졸업생 분들은 취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구직 기술 향상, 그리고 청년 고용 정책이라고 해서 졸업하신 분들이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좀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커리어 디자인 코칭은 저희 경력 개발 관리 시스템 Y잼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Y잼스에서 잡 컨설팅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단과대별로 선생님들이 쭉 나오는데요. 선생님들을 어떻게 만날지에 따라서 오프라인 1대1, 그리고 온라인 상담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금 바로 제공은 못해드리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오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온라인 상담 적극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단과대학별로 컨설턴트 선생님들을 구분해 놨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가급적 단과대 담당자 선생님을 한번 만나 뵙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 그 이후에 좀 더 편안하고 더 받고 싶은 선생님이 따로 계시다면 편안하게 해당하는 선생님을 신청하시면 상관없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저는 아직 취업에 대해서 준비된 게 없는데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기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곳은 준비된 학생들만 오는 곳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내 미래, 내 진로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고 고민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오시면요. 저희 선생님들이 다 질문을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오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 예를 들면 입사지원서 컨설팅을 받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초안을 어느 정도 작성해 오거나 아니면 그동안 본인이 했던 경험들을 정리해서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면접 컨설팅을 받는 친구들은 회사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정도 가져오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대학 일자리 센터 C카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발행하는 책자들, 그리고 인터넷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실, 그리고 올해는 취업 스터디 학생들을 위해서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앉아있다 보면 컨설턴트 선생님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상담받아볼까 하는 관심이 생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역 청년 학생들도 저희 서비스를 누구나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청년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학교 취업지원실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연세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를 검색하셔서 신청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 특강이나 프로그램들이 모두 2학기 때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채도 많이 연기되고, 또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렵고 또 실적으로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와 온라인으로 만나서 그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냥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온라인 쌍방향 특강으로 상반기 대비한 취업특강을 진행 예정입니다. 그것도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질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재개발원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독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많은 상품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응원하고, 그리고 도와드리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